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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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으로 갈게요. 차 타고 스카? 도로에 트럭도 있네요 어? 픽업트럭 있네요. 나이스 첫자기장 시작도 전에 반 이상 죽었네 자 배트럭 하나 더 있어요 혹시 모르게 핵땜에 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따로 타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? 이대로 쭉 달려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? 파워그래도 그냥 가신대로 가시면 돼요.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저쪽으로 오케이 역시 오토바이 어? 안 돼! 아우 야 아 어 뭐야 아 아 이거 왠지 GTA 하는 기분인데 저도요 아 너무 먼지는데 이거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저희가 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eading 오토바이 괜찮은거 bon 빨갛있 assessment 예방 아냐 어 살았다 와 뭐만하면 자빠져 구레이가 된거 오 쑤다 원님이요? 아냐 저 이쪽에서 쏘네요 마을에서 페카도에서 페카도는 있죠 아니 왜 이러지마 에이 개같은 새끼 이거 포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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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설 또 나왔데 로케 로케 이면 로케 호 아 아 조끼가 아니었네? 아 괜히 올라왔다 비크가 안나오네 아 깔끔하다 아 보전기 딱 있어요 여기 2렙 조끼 있는데 필요하세요? 1렙이긴 한데 뭐야 여기는 야 보전기 4살 먹었다 와 이게 꿈이야 생시현 아무것도 없는 건가? 아예 없진 않구나 파랑핑에 2렙 조끼야 1층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인 줄 알았네 아니 이렇게 넓은 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템을 하나도 안 쟤는 안 시켜놓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블루오리 그렇죠 뭐 아 이거 좀 심하네 아 이런 데다가 이거 템 조금 뿌려놓고 아 이거 너무했다 이거는 아 손잡이가 없네 손잡이가 너무한다 이거 손잡이 하나도 안 주네 네 큰일났네 도트를 먹어야 되는데 어 숱 저거봐 저거라도 드릴까요? 레닷이라도 아 도트 버리고 왔는데 제가 레닷 생겼어요?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홀로그램이라서 그냥 저기 옆에 There's no road 야 그냥 자리 있네 저희 이게 맞게 미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방금 목소리 멋있었는데 아깝다 여기 레드웟 있어요 들을까요? 와 이거 느낌 좋았는데 와 안 떨구네 아 떨궜어요 제가 싸서 떨궜어요 제가 싸서 떨궜어요 가까워요? 멀진 않아요? 갈까요? 갑시다 오토바이 여기 있는데 아 오토바이 어디다 세웠더라 까먹었다 여기 아 여기 아니었나? 아 몰라 그냥 뛰어 일단 뛰면서 딴 애들 오나 안오나 보고 있을게요 하필 페카도 쪽이야 아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페카도 벤트 있으니까 지금 카드로 들려요?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내가 먼저 갈거지롱 내가 먼저 갈거지롱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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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5방향에 집 집에 있어요 네 확인 보급은 먹었어요? 아니요 안 먹었어요 아 앞에 있어요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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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은 먹었어요 이제 먹으러 갈게요 먹고서 파밍도 하고 이거 죽인거에요? 네 다 죽였어요 나이스 어 길리 슈트만 먹을게요 그로자 있어요 8배 여기 대용량 퀵트로우 어우 손이 쏜다 8배요? 네 보급에 그로자 있어요 네 8배 먹어야지 M4를 쓸까? 개몰이판이 있나요? 개몰이판 저기 있어요 그 뭐야 왜 저쪽에 있어 손잡이 손잡이가 없네 손잡이 여기 있다 손잡이 하나도 없나? 앵글 손잡이 하나 떨궜어요 어 감사합니다 보급에 그로자 있어요? 그로자를 쓸까 소음기인데 그로자는 소음기 안 끼는게 더 좋지 않아요? 네 반동 때문에 잠깐만 시체가 여기 두개가 다였나요? 시체가 네 시체 두개에요 개몰이판이 없는데 개몰이판은 보급에 있어요 보급에 있어요 오케이 5탄이 별로 없네 5탄 제가 좀 드릴게요 아 여기 5탄 제가 좀 드릴게요 아 다 버렸어요 제가 5탄 버렸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7탄만 먹고 전 뭐 파밍 끝났네요 저도 도핑할 때만 있으면 되는데 우와 부파밍이다 빼보자다 어디 이동하실 건가요? 차 빼올까요 그럼? 예 이동하죠 아 아 그리드 또 걸렸네 이거 진통제랑 드링크 여유분 많으세요? 저 드링크 하나 있어요 저 지금 이사요 하나씩만 주세요 하나도 없어서 저 드링크 하나밖에 없어서 어휴 저 드링크 하나만 주실래요? 네 감사합니다 어 잠깐 시철있지? 3렙가파 많이 터졌구나 거기도 3렙가파 많이 터졌어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먹었어요 그냥 써야겠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 아 근데 굳이 안 가도 되겠는데 네 네 여기 가까운 데에 다리 잡고 가까운 데에 능선에 바이상 가죠 여기 저기가 네 그게 그냥 다리 잡고 가는 거 같아요 뒤치기 온 애들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여기쯤에 어? 바이 안 가시게요? 와 여기 압바 와우 그거 올라갈 수 있어요? 네 근데 여기 올라가면 그 엄폐가 잘 안 돼서 안 좋던데 좋아요 여기 올라가면 근데 대신에 저희를 쏠 애들도 없죠 차 차로 그게 가져요? 안 가질 텐데 어? 가져요 이거 그거라서 후륜이라서 우와 가지네 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 아 아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여기 여기 핵 있잖아요 어 저기 하나 있네요 W 방향에 건너편 능선에 하나 200m 2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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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한 분이 가면 차로 먹고 오세요 전 이미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파밍 괜찮아요 저도 티케야 뭐 저게 M 의사 이런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어 굳이 저 스쿼스 있어갖고 안 먹어도 되는 아니요 가지 마세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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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온다 먹으러 온다 어느 방향 방향? 방향 좀? 뻐기 뻐기 235에서 뻐기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아 가게 안나오네 먹고 쟤네가 어디로 빠지려나 내가 칙패드가 없어가지고 아 스켓습니다 칙패드가 없어요 칙패드가 칙패드가 칙패드는 저도 없어요 저도 지금 얘네 먹고 있어요 어디로 빠지려나 먹고 얘네 먹고 어디로 가니 갔다 가요 아 또 절로 가네 아 아 우리도 자기장 안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바뀌었네 아 엠장알 아 우리 뒤에 보급 뒤에 보급 뒤에 보급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쏴 쏴 쏴 쏴 쏴 쟤 쏴 쟤 쟤 쟤 쟤 쟤 하나 기절 어 뭐야 아 저 헤드샷 와 뒤로 좀만 더 오세요 아 딴 데서 쏜다 양각이다 이거 살리고 저희 바로 가야돼요 살리고 저희 바로 가야돼요 네네네 어 개같이 아프네 근데 차 이거 뺄 수 있을까요? 쭈욱 내려가면 돼요 오 여기 이걸로 안된데 뛰어 내려가면 죽는다 아 근데 뚝배기 없어가지고 아씨 내 뚝배기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안전하게 내려왔어요 하하하하하하 탈게요 탈게요 탔어요 깔끔했어요 어 소지 마이 새끼가 나랑 잠깐만 여기 위험한데 여기 위험한 보이는 데 괜찮아요 오오 대박 아 근데 자리를 어디로 잡아봐야되는지 저 집 닦아야죠 어쩔수 없어요 저희도 싸워야돼요 집에서 아니면 여기 이런데 능선쪽에 차로 가리고 있을까요? 아 저 지금 뚝배기가 없어가지고 여기 능선이 좀 낮아요 여기 산위가 더 높아져요 안녕하세요 뚝배기 어이구 뭐야 제가 지금 뚝배기가 없어가지고 1두기라도 주워야되요 뚝배기 주... 뚝배기 보이면 말씀해주세요 네 저 지금 구상 여덟개요 여기 데킥 SR 하나 더 있는데 필요하신 분 있나요? 저 데킥 SR 하나 더 있는데 필요하신 분 있나요? 아니요 저 데킥 SR 있어요 하나 버릴게요 그래서 애들 넘어오는거 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 뚝배기 좀 파밍 할게요 쟤네 자기장 아직도 바뀐네 곰탕에 싸웠네 니네 와야돼 바보야 다 죽어 거기서 니네 1두기 있다 진통제 왜 안넘어오지? 왜 안넘어오지? 아 우리 그럼 자리를 근데 어디로 잡을까요? 이제 자기장 밖에서 여기 안 좋아 보이는데 자리가 저 루키님 자리 지금 일단 자기장 인이에요 일단 이쪽 방향으로 바로 탈출할 수 있게 차 앞에 대기시켜놨어요 네 어 뒤에 보니까 트럭도 잘 있네요 지금 뒤쪽에 애들 싸우고 있어서 뭐야 능선이요 능선 우리 집 뒤에 아 저게 마무리가 안되네 아 7탄이 몇 발 없다 아 망했다 1층에 있어요 60발 5님이요? 네네 1층에 60발 있어요 4번님이 줬어요 총알 쟤 뺏고만 하네 어디쪽이에요 방향? 지금 여기서 15방향에 나무 있죠 15? 네 네 네 거기 좀 큰 나무 거기 오른쪽 능선에 바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뺏고만 안해요 쟤 잠깐만요 여기 쪼실거면 제가 내려갈게요 어 내려오네요 네 왔어요 내려가면 내려간다 자기가 자기장인이에요 개꿀 쟤네 와야되요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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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절 나이스 기절 사망 짱 설마 제가 해그는 아니겠죠 쟤 아니야 니네 와야해 빨리 와야해 너 와 빨리 쟤 못 와요 이제 자개장 겁나 세가지고 죽어라 그럼 빨리 저희 앞에 언덕 쪽에도 카카오펄 소리 났어요 S방이요 왜 안 오냐 어 죽었다 쟤 죽었어요 네 어디냐 아 뭐야 아 원인 뭐에요 이거 카카오펄 되게 가까운데 소리 네 저 M 방향 쪽이에요 M 방향 아 여기 집에 있다 살리세요 일단 제가 커버를 할게요 아 못살려요 저 죽었어요 죽었어요 튀세요 튀세요 오케이 루키는 뭐에요 그쪽이 됐어요 네 와 여기서 쐈구나 그럼 잡은거에요 네 잡았어요 차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너무 허허 벌판이라 그로자였네 어떻게 할까요 가시죠 그 그냥 뛰기엔 너무 위험한거 같아요 어 잠깐만 2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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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2대2 아 근데 해가 아닌거 같은데 저 새끼들 여기에 세우는게 낫지 않을까요 자기장만 입나면 되니까 아 오른쪽 방향에서 싸웠거든요 저 앞에 뻑이 있네 여기 앞에 시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앞에 하나 확인 220방향 돌 있는데 길리 슈트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이거 맞게임이라서 네 돌 있는데요 220방향 SW 방향 아 거기 아 하나 하나 오른쪽에 있네요 저쪽 어디요 어 260방향 260방향 거기 능선 바로 아래에 있나봐요 네 능선 바로 아래에 있어요 얘네 서로 다른 팀인가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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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네 쟤네네가 자기장 안쪽인가 아 안쪽이네 쟤네네 마무리 해야되네 저거를 앞에 하나 왔어요 기절 나이스 쟤만 죽이면 된다 피좀 채울게요 자기장 35초 차타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차타고 어그로 끌까요 님이 쏘실래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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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 자신 없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냥 저 저 능선 보고 계세요 계속 네 자기장 안에 들어가긴 해야 돼서 나이스 이데 감사합니다.